국가의 원구적격은 특혜급인데 너무 중요해서 시험에 안나오는 파트에요 당사자 능력과 당사자격 이거는 생략해도 상관없지만 적으려고 하면 이건 압축서술 해야 되요 그리고 국가능력 원구적격에 관한 학설보다는 판례를 정확히 적어줘야 됩니다 판례 키워드를 놓치면 안돼요 중대한 불이익 여기 써놨죠 다른 국가기관의 일반적 조치로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한다 이것을 다툴 다른 방법이 없다 그리고 항고성을 제기하는 것이 유의적절한 수단일 때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다툴 방법도 세가지에요 내부조정 권한쟁이 그 다음에 기관소송 이 세가지를 다 검토해 줘야 돼요 좀 어렵죠 어렵지만 특혜급으로 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acs they got it 막아crit 어떻게 된 Gott? 다툴 방법 hold 다툴 방법 길을 정VR 그리고